우리가 좀 첫 번째 꺼를 경험했잖아 그럼 나도 바꿀까? 어! 바꿔! write the... write the... write the shit! 무섭다는 건 좀... 아니 그게... 아니야? I'm so... 미안해 역시... 안녕하세요, 네모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한다는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를 제 둘째 딸 이지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, 니모님 둘째 딸 이지 라고 합니다 준비되셨어요? 아니요 causes or 조금 뿌려서 나오잖아 그 케찹은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건 감자는 like you cannot eat it 정말 like so dry that's not enough 아니야 나는 다음 다음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라면 안 먹기 1년 동안 라면 안 먹기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땐 되게 좋아했는데 나이 들면서 라면을 안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되게 healthy하게 먹거든요 엄마는 별로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되게 healthy하게 먹으니까 라면은 1년 동안 안 먹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라면을 먹기 오우, this is easy 친구 없이 1년 살기 엄마는 친구, you are like driving a plane 나는 핸드폰 없이 1년 살기 난 친구 괜찮아 없어도 돼 소셜 라이프 웨어? 벌써 친구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딱이에요 이거 나 핸드폰은 필요하지 핸드폰은 유튜브 유튜브 넷플릭스 넷플릭스 is my best friend 넷플릭스 is my best friend 넷플릭스 is my best friend 오 겨울 난 여름 난 여름 난 여름 전 더운 게 너무 싫어요 전 땀이 많아갖고 바로 나가는 순간 땀이 정말 like it's pretty bad 전 아빠 닮아갖고 땀이 정말 오우 난 땀이 별로 없는 땀이 많다 근데 맨날 선탠하고 맨날 선탠까진 아니지 아니 선이 나올 때마다 선탠하고 햇볕이 되게 좋아요 저는 햇볕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안에서 enjoy the sunlight 근데 그 뜨거운 like oh the radiation like I said no 이거 괜찮아요 머리 없어도 괜찮아요 나도 머리카락이 빈 남자 그니까 I'm okay with the shiny they're good looking but stupid oh yeah I'd rather have a good looking guy with no hair and smart 좀 지금 여기 머리 난 지금 난 지금 그게 아니라 아냐? 아직 썸 미안해 이만큼 살았는데 그럼 30 몇 년 더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냥 지금 행복하다고 그래야 되나? 음 우리가 있습니깐요 because we are right here 괜찮아 알겠어 음 여자 한 남자 어 진짜? 응 왜? 우리의 인생이 더 쉬울 거 같아 어떤 면에서? like obviously I'm 만족해 with like being a girl like I'm not like I want to become a man but like if I were to be able to then I wouldn't like get catcalled in the street like I wouldn't have to put on makeup every day you know? 요즘 남자들은 다 메이크업 하더라고요 그래? 그래요? oh here? 와 혀의 피어싱에 볼의 타투어? 혀의 피어싱에 혀의 피어싱에 나도 혀의 피어싱 because that's like 혀의 피어싱에 I can just maybe take it out maybe although there's gonna be a hole 근데 like 그리고 뭐 입안에 있으니까 입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맨날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볼의 타투는 그건 어? 근데 요즘에 미국에는 그게 유행이에요 여기다가 막 타투하는 거 이렇게 막 라이프 뭐 라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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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에다 타투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? 라이프 음 음 원하는 얼굴 딱 무슨 얼굴? 내가 이쁘다고 생각한 얼굴 미? 약간 허영이 같은 얼굴 오 마이갓 정말요? 약간 강아지 같은 귀여운 얼굴 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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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무서워 그러니까 좀 like 되게 like 샵 무섭다는 건 좀 정말 아니 그게 고양이 느낌? 무서운 되게 like 샵 난 무서워 like that's like the wrong 단어 but like 그렇지 나는 고양이 상이지 나는 강아지 상의 얼굴이 되고 싶은 거야 저는 몸매 네 그러니까 not like 몸매 그러니까 모델들은 별로 like I don't know 사고나는 거니까 I'm like yeah 너는 몸매 난 뭐? 나는 솔직히 I'm like either one 돈을 벌 수 있잖아 그치? 얘는 돈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얼굴이 얼굴이 완벽하면 그 모델 아니면 연예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으면 like business scientist 초기 돈 많이 버는 거 진짜 다행이야 에이? 난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기 나는 혼자서 못 해결해 아니 혼자서 해결할 수 있지만 like I try to get like other people's opinion about my situation 엄마는 혼자서 해결해 내가 있잖아 I saw right here I saw right here like right here like we have this 나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내 고민을 상담할 수는 없지 그 문제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남자 문제? 응 남자 문제야 그건 자기가 해결해야지 근데 뭐 아니 엄마의 남자 문제 내 남자 문제? 내 남자 하하하하 혼자 결국엔 혼자 해결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 왜냐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크니까 자기 실수해서 사람이 커가고 배우는 거니까 그냥 본인이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전 저는 안 듣고 그냥 바로 얘기해요 저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가 어떻게 해결할까 그럼 별로 와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저는 맨날 엄마한테 mom 아 this happens to me what do I do 전 맨날 그래요 저 정말 right? 맞아 맞아요 아 100억 자산이 있는데 바람피는 남자 나도 그럼 나도 그럼 바람피우면 되지 근데 I still have the money 어 그 그 money는 계속 들어와 근데 아 하하하하 왜 왜 왜 왜 100억 빚이 있는데 나만 사랑해 주는 남자는 아 야 I don't need that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이거 그딴 거 필요 없어 잘하는 일 잘하는 일 잘하는 일 그럼 잘하는 일 하면서 돈을 벌면 되잖아요 그럼 like like 합의로 좋아하는 일 하면 되지 근데 좋아하는 일 갖고 돈을 아무것도 안 벌어 like nothing 근데 you're like I love it so much 그럼 like what are you gonna do? starve? So I'd rather 잘하는 일 하면서 돈 벌고 and then 사이드로 그냥 재미난 일 I'm very logical I'm very logical 2억 and I can invest it and make it into 100억 나도 100% 확률로 2억 받게 2억 받아서 주식 주식하면서 100억으로 만들어요 그럼 그건 100% 100억 받는 거죠 어 20% 확률 너무 낮다 그리고 like 2억이 어디야? 2억이 얼마나 큰데? 그거 갖고 oh so much 아 아 난 5년 뒤에 10억 5년 뒤에 10억 10억은 1,000,000 달러 맞지? 그치 5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 20% l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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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ssibility 저거는요 가능성이 20%밖에 안되고 이거는 100%잖아 이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5년 뒤에 10억? easy oh my god 역시 we got this we got this we got this 우리가 좀 첫 번째 거를 경험했잖아 응 그러니까 난 좀 다른 거를 한번 경험하고 싶어 행복하지 않은 부자로 살기 난 그걸 그걸 알아 엄마는 그건 두 개 다 경험을 봤잖아 나는 난 돈 없이 행복하게 살기 또? 행복은 그냥 찾으면 되지 근데 돈은 찾을 수가 없잖아 그건 벌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도 바꿀까? 어 바꿔 write the shit 아 아 난 80도 80도 좀 길어요 긴데 나는 딱 한 70이었어 어 근데 할머니가 80은 응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희 모녀가 요즘 유행한다는 발란스 게임이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써 자연스러워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